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참 여기가 좋죠 나무들도 많고 저희 동네는 그 뭐냐 운동장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서 어렸을 때 군대 가기 전에 여기를 한 30밖에 안 쉬고 뛰었습니다 30밖에 안 뛰고 어마어마하죠 여기 저희 면에서 축구도 하고 하거든요 축구도 하고 뭔가 하는데 예전에 여름에 많이 뛰었죠 이쪽에 많이 뛰었는데 저기서 이렇게 뛰고 날씨가 오늘 매미가 있네요 매미가 있어 아주 좋네요 날씨도 푸르고 진짜 이런 뭐도 많고 나무도 많고 해서 너무 좋습니다 달리기 한번 할까요 여러분들 저기서 한번 달리기 한번 하겠습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이리로 뛸게요 우리 강도 나무도 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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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드디어 곱창 아 맛있네 고기 맛있어 고기 맛있어 이거 먹을만하잖아 네 맛있어 응 맛있다 내일 모리 글피날 엄마 여행 가네 응 잘 다녀오세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응 응 와 날씨가 무지 더워 응 에어컨 안 뜨면 한복에 못 안 까먹어 에어컨 뜨고 있잖아 에어컨 뜨고 있잖아 에어컨 간장을 좀 더 놔야 되나 간장 더 나가네 좀 진짜 싱겁게 놨다 이거 이거 괜찮다고 해 계속 괜찮다고 해 간장 한 번 더 넣을까 간장 한 번 더 넣을까 왜 그래? 이건 너무 짠다 된장국은 너무 맛있다 여기 어묵 놓고 하니까 약간의 어묵 맛있네 어묵 맛있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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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일은 또 병원에 갔다 와야 되구나 음 음 음 왜 아침 1주여 아니 그래도 8시는 가야 했다 그러니까 음 음 음